생애 첫 산책이야 나와봐 무서워? 형이 있는데? 끝났다 신났어 신났어 어디가세요? 뛰는거 봐 신났어? 이제 꽃으로 가봐 신났어 귀여워 잘 다리네 뛰는거 봐 뛰지마 다시 올라가 다시 올라가 천천히 가 개똥이다 안돼 똥은 멀리해야돼 똥이 너만하다 여기 안돼 안돼 개똥 만졌지 집에가면 씻자 어디까지 가 기분이 어때?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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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힙이 넘쳐 안돼 나 거기 못들어가 일로와 거기 아냐 일로와 도망갈라는거지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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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바로 딴 데로 가자 바닥이 바닥이 어때 밖에 나오니까 좋아? 지쳤어? 지쳤어요? 숨쉬는거 봐 아하하 아이고 아이고 숨쉬는거 봐 아하하하 아이고 아이고 솔빵으로 왜 먹어 하하하 신기해? 하다가 하하하하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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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똥 밟은거 어디 밟았냐 하하하 넌 집에가면 샤워야 길거리에 아이고 어디 밟는거 봐 하하 하하 벼랑같은 하하 하하 야 거기 길 아니야 아이고 아퍼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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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꼬모도 같이 나오자 야 일어섰어 이쁘다 야 멋있네 야 이제 움직일까? 나 모르는거야 땅은 안파니? 다른 집에들은 땅파던데 지지야 먹지마 그런거 아이고 야 길로 다녀라 제가 뛰지마 어디가는거야 바다가 물이 너무 멀리 나온거 같애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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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